자, 드디어 여기서 석바라기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0미리. 0미리가 가능한가요? 바로 갑니다. 준비됐습니다. 바로 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0미리는 두피가 많이 보여요. 아, 0미리! 아, 0미리 맞게 승리잖아. 아, 6미리, 6미리. 6미리 해야지 그게 반삭이지. 그러면 그냥 3미리 합시다. 중간. 3미리도 3미리 코어. 네. 하나, 둘, 셋! 오, 시원하게 밀리네. 와, 뭐야? 좋습니다. 고개 쭉 숙여주세요. 네. 더 숙여주세요. 네, 완전히 인사해주세요. 네, 뭐야? 더 숙여주시면 됩니다. 땅바닥 가도 됩니다. 잘 쪄서 더 안 내려갑니다. 아디오스. 아, 대박.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인사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방송이 이런 거랑을 좀 배워갑니다. 방송이 막 이런 거다. 자, 여러분. 방송 끝나고 미는 장면입니다. 와, 이거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장면인 건데. 정말 영광입니다. 모발이 조금 가늘어서. 잘 밀리죠. 네. 이렇게 밀리는 거야? 어디 시원하다. 머리 미시니까? 네, 시원하네요. 지금 이 스타일은 좀 어떠세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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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가을을 강타 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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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j분들 머리 다 한 번씩 다 만져보셨죠? 우리 연하님이? 소홍도 그땐 진짜 제가 인사 드리고 싶어거든요. 제가 천만 다 죽어서. 하하하하. 그 때 연하님이 저한테 이렇게 그 머리 혹시 머리 만 줄어들고 싶었는데只LA가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겁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탈모가 너무 심해서 아 네 맞아요. 탈모가 좀 심해서 그 모습이 나오는 게 좀 창피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전화 풀릴 수 있으니까요. 오늘 기점으로 나중에 연하 씨랑 한 번 또 연하 씨 샵에 한 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갈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오늘 이렇게 밀어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예. 혹시 예쁘게 라인 좀 따드릴까요? 아 그것도 나올 수 있나요? 네 이왕 하는 거 한 걸 안 한 거 차 나가야 돼요. 아 근데 진짜 잘 밀리네. 전문적이라서 그런가? 엄청 잘 밀리네. 면도 같이 해드릴까요? 아 예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뭘까요? 너무 감사합니다.